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각도를 바꿔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각도를 바꿨을 때 저의 뭔가 사각턱, 저의 스케어턱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각도를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이거를 구매했는데 이게 코멧 니트리 장갑 소형 100매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샀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걸 받아보니까 갑자기 딕헌터님의 욕망의 먹방에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씩 한 번 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쵸? 종이겠죠. 당연히 박스니까. 바본가. 이게 원래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빼기 쉽게 되려고 약간 깍티슈 그런 느낌. 파우더 프리 미끄럼 방지 식욕품. 파우더 프리 미끄럼 방지 식욕품. 백업 방지 자 그러면 한번 모아볼게요 뭐야? 왜이래? 이거 상태가 좀 안좋은데? 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쪽도 해볼게요 오 뭔가 감쪽이 좋네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각턱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토킹 해볼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 맞아 그리고 토킹하는 것도 올려주시라고 그랬었는데 메이크업부터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노토킹으로 할거기 때문에 가끔씩 말할까? 그냥 기분 느끼는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야 오늘부터 창피 especially 말씀해주세요 알차 Tal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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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시고 있나요 저의 혈 나는 손돌림이 빠져서 보채무시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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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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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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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반 하얀색 장갑을 살려있지만 갑자기 검정색이 당겨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 손이 되었고요. 이번 영상 소리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항상 괜찮대 항상 자신만만이고만 아주 그냥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편집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ASMR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